오늘은 포스터 촬영입니다 진영이의 비하인드 가시죠 있었다 시attered 미치워먹자 remembrance 조금 더 깎은 상황 좋은 곳 오늘 pan 진영이의 비하인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언박싱 해주세요. 휴대폰 게 있으네? 그죠? 과연 그거도 오! 뭐야? 오 뭐야? 아 드디어 나온 거예요? 자꾸도? 네. 이거 띡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원증이 나왔습니다. 멋있죠? 우리 신입 매니저 중에 그 해병대에 나왔던 분이 있대요. 저희 매니저가 썰을 풀어준...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럼 네? 네. 저희 매니저가 우리 팬분들이 보내주신 선물을 차에 넣으려고 가져갔는데 그분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서 딱 잡았대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는 제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힘이 너무 세서 움직이지 못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 매니저 진짜 말랐거든요. 저희 집 주변으로 이사와서 아마도 소비철이 싫다 할 거 없으니까 제가 운동 좀 같이 다니려고 이 먼 곳까지 회사에서 한 시간 반 걸리는데 이거 하나 주고 오셨어요. 형님 she loves her her she loves she loves she loves she loves 멋지죠? be happy with us 7월에 방송될 TVN 토일드라마 악마판사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냈습니다. 들리시나요? 아 아 아 진영의 비하인드 진영이의 비하인드 박진영이의 비하인드 진영... 진영박의 비하인드 진영파크의 비하인드 비하인드 바이 진영 이제 그만